60주년을 맞은 국내 산업단지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지에스칼텍스 여수공장에서 마련됐습니다. 오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내 주요 산업단지 1호 입주기업인 지에스칼텍스 여수공장에서 기념식을 마련하고 여수산단과 지에스칼텍스가 걸어온 길은 국가의 중요한 유산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에스칼텍스는 1967년 5월 여수산단에 가장 먼저 입주한 기업으로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기술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에스칼텍스 예울마루와 예술의 섬 장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